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윤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그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적을 보시던 어떤 방송이나 분명 프로의 레슨을 보던 그립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벤 호거는 그립이 좋아야 골프를 잘 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그립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과 클럽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립을 제대로 잡았을 때는 임팩트 때 클럽 헤드 페이스의 포지션과 공의 방향 그리고 공의 파워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잡는 법에 앞서서 먼저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립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베이스볼 그립이죠. 마치 야구 그립을 잡듯이 이렇게 양손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잡는 그립을 바로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인터로킹 그립입니다. 인터로킹 그립은 양손이 깍지가 끼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인터로킹 그립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3가지 종류 중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베이스볼 그립은 단점이 많은 그립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배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로킹 그립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한 여성 골퍼나 손이 작은 골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파워 증대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립이 바로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80% 이상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사용을 하고 프로 골퍼들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 아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립이죠. 자 이렇게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자 먼저 왼손 그립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은 반드시 생긴대로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그 이후 몸 앞으로 클럽을 올립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샤프트를 잡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왼손 그립이 갑니다. 손바닥을 펴면 그 왼손의 새끼손가락 바로 밑에 두툼한 부분부터 왼손의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까지 이어지는 대각선 위에 클럽을 위치시킵니다. 그 이후 새끼손가락서부터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왼손의 엄지손가락이 그립의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연결되는 V라인이 본인의 턱을 향하도록 하시면 올바른 왼손 그립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손 그립을 함께 배워볼까요? 왼손 그립이 끝났으면 왼손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 그립과 동일하게 오른손 그립도 새끼손가락 밑에 부분부터 검지손가락 첫 마디까지 이루어지는 대각선 방향으로 손바닥에서 그립을 놔주시고요. 역시 새끼손가락서부터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아줍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의 검지와 엄지손가락은 붙여서 잡는 게 아니고요. 약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해서 권총의 고리를 잡는 듯한 모양으로 그립을 잡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 그립에서도 엄지와 검지가 만들어지는 V자가 본인의 오른쪽 어깨를 향하도록 그립 모양을 만들어주신다면 올바른 그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잡을 때 양손의 손바닥은 서로 마주본다는 느낌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주본다는 느낌에서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주보면서 그립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의 그립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양손이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잘 결합할 수 있을까라는 게 남아있죠? 보시는 것처럼 방법은 간단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버래핑 그립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렸는데 자, 이렇게 그립을 잡고 앞에서 봤을 때 손의 그 관절 마디들이 가지런히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관절들이 완전히 틀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관절들이 틀어진다면 양손이 함께 융화가 돼서 움직이는 그립의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손의 융화를 여러분들도 그립을 잡을 때마다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립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손 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구 선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 손 바닥으로 이렇게 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주로 손끝으로 손목을 접었다가 피면서 접었다가 피면서 이렇게 손끝으로 그립을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공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력과 손목을 접었다가 피면서 하는 스냅 동작의 최고의 파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잡는다면 여러분의 파워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것처럼 그립은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좋은 스윙을 만들기 위한 기초인 그립 처음에 조금 어색하고 힘드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립의 기초를 계속 연습하셔서 좋은 스윙으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